이 점피빵이예요 한입에 다 들어가? 안녕하세요 시아아빠입니다 시아가 삼촌 이모들과 함께 남양주에 있는 카페에 놀러왔는데요 유튜버인 혜원이모와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혜원이모 유튜브 채널은 리나로 검색하면 미모의 여성이 나옵니다 리나뮤직가서 노래도 들어보세요 시아 무슨 빵 먹는다고? 이거? 알았어 요즘 티니핑에 푹 빠져있는 시아 퐁당핑이 소라를 들고 있는데 소라 모양이 소금빵이랑 비슷해 보였나봐요 이거 유튜버랑 같이 여행이 생기는 거 어떻게든 컨텐츠 하나라도 더 만들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혜원이모와 시아TV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3층은 노키지존이라서 시아는 못 가요 왜요? 더 커야 갈수 있어 슬비 이모처럼 커야지 갈수 있어 슬비언니도 못 가요 언니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하지마요 슬비언니도 얘기랑 못 가요 ㅋㅋ 시아야 언니야 이모야? 언니야 ㅋㅋ 가스라이팅 됐어 ㅋㅋㅋ 스무 살 차인데 슬비 이모가 가스라이팅에 성공했네요 빵을 먼저 주문하고 음료수 가져오기 가위바위보를 하는데요 과연 결과는? 가위바위보에 집중하느라고 모습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는데 시아 아빠가 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는 베리베리라는 딸기 음료를 시켰는데요 과연 맛이 어떨까요? 어때요 맛이? 맛이 살짝 새콤했는지 표정이 새콤했는데 맛있다고 하네요 아빠한테 안 주려고 하네요 아빠 먹어볼래? 마셔볼게요 빵과 면을 좋아하는 시아 밥도 그렇게 먹어주면 안되겠니?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는 가슴에 손을 넘고 곰곰히 생각해보셔야 하죠 시아가 잘 먹으니 너무 예쁘네요 언제까지 아빠한테 이렇게 뽀뽀해줄까요? 더 크면 안 해주겠죠? 야외에는 이렇게 의자와 화로가 있었는데요 직접 장작을 넣으면 되더라고요 마시멜로를 구워먹고 싶네요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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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